전립선을 절제하고 난 이후에 그 전립선을 대체하는 그런 처치가 따로 필요한지 전립선은 정액을 만드는 장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연세에서는 그게 더 이상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전립선 절제술을 대체하려는 시도도 없었고 현재 그 방법도 없습니다 다만 전립선 수술 후에 지속적으로 요실금이 있는 경우에는 요도주의로 인공관략근을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1년 이후까지 심각한 요실금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뇨의학과 배뇨장애 클리닉을 방문하여 바이오 피드백이라든가 또는 인공관략근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관략근을 운동하는데 그게 잘 되는지 잘 안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모니터를 보면서 제가 지금 힘을 쓰는 것 자체가 관략근을 조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알면 운동하는 걸 훨씬 잘 알 수 있잖아요 관략근 운동이 중요하긴 한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병원에서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걸 보면서 운동을 하면 훨씬 더 잘 운동을 배우고 또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케겔운동이라는 게 다 중요한데 그걸 어떤 분들은 쉽게 잘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하는 것 같아도 효과적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설명이 되는 건 아니어서 실제 효과적으로 운동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닌지 또 한 번도 안 해봤다면 배우고 배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방사선 치료에 대한 우려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부작용이 있지 않나요? 방사선 치료는 치료받는 도중에는 환자가 느끼는 현상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방사선 치료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환자가 피로감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방사선이 전리선 주변에 방광이나 직장에도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방광에 영향을 미친 것 때문에 빈요, 급박요, 배닐통 등의 배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장에 영향을 미쳐서 직장에 불편감 또는 설사 등의 배변 증상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심해진다면 직장에서 출혈이 있거나 또는 방광에서 출혈이 있는 혈류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방광에 coral 배변 증상하여 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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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